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채날을 맞은 항구도시 군산. 오늘도 옛 군산역 인근에 난전이 펼쳐집니다. 매일 새벽 반짝 섰다 사라져 도깨비시장이라고 불린다죠. 아이고 배추도 파시고 이게 가지가 왠지 이렇게 새카먹나. 좌판마다 제철 식재료들이 그득한데요.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도깨비시장의 명물이 있답니다. 파시가 성했던 군산의 별미 말린 생선입니다. 수고가 많습니다. 아니 종류가 대단하시네. 네 물건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. 확대고 저거는 간재미. 그다음에 이게 가재미 아니에요 가재미? 네 가재미. 가재미도 이렇게 이게 참 말려서 먹는데 이게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. 이쪽은 뭡니까? 고등함입니다. 고등어. 고등어도 그렇게 말리 Dieu 파는거죠. 감사합니다.